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고향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후 김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 9일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